병원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기암은 위급한 상태가 많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태가 고열이 날 수도 있고 호충고가 떨어져서 고열이 나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피부 발진이 너무 난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흉수가 찬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가깝게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작가님께서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삶아서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푹 찌지 않아요 살짝 양배추 생으로 드시면 아주 좋죠 근데 자기암 환자들은 힘들다는 거죠 브로콜리 생으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짜야 되고 그리고 당근 같은 것도 또 익혔을 때 더 흡수율이 토마토라든지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또 살짝 찬다고 하셨으니까 몇 분을 쪄야 되는 건지 또 이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살짝 쪄요 그럼 몇 분 정도 될까요? 살짝 한 1분? 1분? 네 1분 정도 충분하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미열로 잔열로 그냥 싹 익혀져요 물을 이제 넣고 불을 켠게 불을 켜고 이렇게 김이 나고 나서의 1분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에서 섭취해야 된다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있는 음식으로만 섭취하면 돼요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 같은 거 드시고 뭐 달걀도 좋은 거 드시고 이러면 좀 덜 부족하지만 암환자들은 그렇게 해서가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세포막이잖아요 세포막의 성분이 오메가3인지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미 그 암환자들은 세포막이 변성이 된 거죠 오메가3가 부족하고 오메가6 성분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럼 얘를 급속히 재생 복구를 하려면 고함량을 써야죠 그쵸 그럼 보통 이제 오메가3 보충제 한 알에는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오메가3 액상 오메가가 그냥 정말 기름이에요 7.5g에 기름을 그냥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포 정도 충분합니다 커피도 절대 먹어서 안 내린 음료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커피를 못 먹으면 좀 대체할 수 있는 차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차가 많던데요 암에 좋은 차 암에 좋은 차 우선 녹차, 녹차류, 보이차도 좋고 녹차는 조금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좀 따뜻한 류의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차도 좋고 보이차도 좋고 루이보스 차도 좋고 요즘은 제가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는 무슨 백화점에 차 파는 코너 가니까 여러 가지가 홍삭도 들어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사과도 들어간 무슨 차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사과 소리 중에 굉장히 맛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루 종일 차를 마셔요 그럼 주의해야 될 차 이런 건 없나요? 너무 차가운 차 국화차 이런 건 좀 너무 냉해지거든요 암환작은 맞지 않아요 그 차의 성질이 냉한 차들은 조금 피하시고 조금 더 따뜻한 종류의 차들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에 존영하기 위해서 난 산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산으로 가면 병원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기암은 위급한 상태가 많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태가 고열이 날 수도 있고 호충고가 떨어져서 고열이 나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피부 발진이 너무 난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흉수가 찬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가깝게 응급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항상 있어야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말기암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혈액검사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하면서 시기관리 시기관리하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며 고충제로 채워주고 또 제가 책에 쓴 통암요법으로 천연물을 써서 모든 암의 증식을 차단하는 천연물 제재를 쓰는 거죠 제가 하는 처방에 보통 시기요법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30가지 이상의 천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근도 천연물이고 양파도 천연물이고 그렇게 작가님의 지시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벌써 꽤 많아졌잖아요 지금 영상이 나간 후로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 피부로 어떠세요? 좀 많이 나아지고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간이식 밖에 답이 없어서 항암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 상태로 한 2년을 버텨 오셨는데 이 분은 항상 시기요법 전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냥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계속 먹었는데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항상 당구가 너무 독가스였대요 진짜 본인이 견디기 힘들 독가스였는데 유튜브를 보고 시기요법 몽땅주스를 딱 만들어먹은 지 4일이 됐는데 독가스가 사라졌대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아요 정말 간을 또 이식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간 이식 전 수술한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여러분 간이 원래 빨갛잖아요 소간 빨갛으신 그런 빨강이 없어요 막 검고 울퉁불퉁하고 막 엄청 비대해져 있고 세간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분은 2년 전에 이식을 했는데 간에 그 정도의 암이 있으면 다른 데도 당연히 퍼져 있었겠죠 암세포가 있었는데 간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은 너무 좋은데 주변에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교포뿐이었는데 고기로 살았고 그 다음에 중국 교포는 식용유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정말 이건 안 된다 하는데 안 말려져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이제 100kg가 넘었는데 80kg가 된 거죠 키에도 되게 크시고 몽땅 주스로 이제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도 역시 똑같은 말 자기가 방구가 너무 좋겠는데 방구 냄새가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꾸 남편이 볶아달라고 한다 기름을 토마토 볶음 달걀 볶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든 야채를 중국은 다 볶으니까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새 간도 얻으셨는데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식용유를 쓸 건지 사려면 안 쓰고 계속 또 좋아하는 그걸 식용유에 볶는 요리를 해서 또 빨리 가실 거면 선택하라고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했더니 선생님 말을 듣고 식용유를 이제 끊겠습니다 식용유를 너무 많이 쓰신 거죠 고기도 그동안 먹어 왔었는데 이제 끊겠습니다 일단 방구 냄새가 달라졌다 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있었냐 최장암이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두 주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주를 딱 봤더니 혈액 수치가 다 좋아진 거예요 백혈구도 4점 때였는데 5로 올라오고 뭐 다 좋아졌더라고요 선생님 2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뭐를 했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항암제를 맞는데 몽땅 주스를 하고 고기를 끊고 그것만 했는데 백혈구가 1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종양표지자는 항암제 때문에 많이 치솟았죠 종양표지자까지 억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항암제의 부작용과 뇌성으로 인해서 확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충제를 쓰자 그래서 본인들이 야채를 먹어서 힘이 빠질 것 같았는데 훨씬 가볍다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내 몸이 좋아지고 있는데 신호의 첫 번째가 방구 냄새 네 여러분 지금 방구 냄새 확인해 보세요 네 건강한 사람은 네 장이 정상이면 방구가 독한 방구가 안 나옵니다 가스도 안 나옵니다 오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